2019년, 늦 여름부터 가을, 겨울, 검찰청에서 여기 앞에까지 부운 거, 시원한 거, 추운 거 다 느끼면서 왔지만 아직도 검찰개혁이 끝나지 않았네 아직도 그만큼 민주주의는 힘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마도 내 딸이 검찰개혁을 외칠 날이 올지도 모른 그런데 그거 남기면 안 되겠죠? 우리 대선 끝내야 되겠죠?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이 방송을 만들었기 때문에 조국 장관이 그 고초를 당할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말마다 조국 장관의 안부를 SNS로 묻는 거였어요 돌아가실까 봐 그랬더니 최근에는 조 장관께서 아침마다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나 살아있다고 어떻게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세상에 어떤 공무원이 일거리 줄여주겠다는데 일 더 하고 싶다고 나서는 공무원이 있다니까요 니 민뽁이다, 이 새끼들아 그냥 상식적으로 갑시다 여러분들이 있는 한 검찰개혁이 언제 가려도 돼요 언젠가 되는데 최대한 빨리 저 자식들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노무현 대통령한테 했듯이 조국 장관한테 했듯이 똑같은 짓을까 봐 나는 그거 맞고 싶어요 정말 지겹네요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힘드시죠?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실 자신있죠? 우리 끝까지 갑니다 지겨우실 테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릴게요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제발 우리 후대의 우리 우선들이 똑같은 짓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바라는 세상이 그런 세상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이제 여기서 끝냅시다 이렇게 끝냅시다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끝났습니다 해당 여러분